독일 카르스루에에서 개최한 WCC 11차 총회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WCC는 폐회 예배에서 일치 선언문을 발표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의 정신을 재확인했습니다. 신학과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백석대학교 신학과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수 전공과 융합교육으로 전문 능력을 갖춘 사역자를 양성해 사역의 폭을 넓힌다는 목적입니다. 오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앞두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생명 나눔의 가치와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길 바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 세계 5억 8천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 모인 세계교회협의회 WCC 11차 카르스르의 총회가 현지 시각으로 8일 오후 폐막했습니다. WCC는 기후재앙으로 파괴된 창조세계의 회복과 보존을 위해 전 세계교회의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기후정의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여기는 카르스르의 송주열 기자입니다. 전 세계 350개 회원교회 5억 8천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 세계교회의 유엔으로 불리는 WCC 11차 카르스르의 총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치가 곧 선교임을 확인하며 폐막했습니다. 전 세계 110개 나라 회원교회에서 온 4천5백여 명의 총회 참가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는 주제 아래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전쟁, 불평등, 평화의 문제 등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WCC 카르스르의 총회는 전쟁이나 불평등, 차별, 정의와 평화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첫 번째 주제별 전체 회의를 기후위기에 관한 성찰로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전 세계가 당면한 공통의 선교 과제란 인식 때문입니다. WCC 총회 대의원들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창조질서 파괴를 회개하고 전 세계 회원교회들이 창조세계 보존과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후정의 성명서에는 WCC 안에 기후변화에 관한 새 위원회를 조직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공정하고 풍요로운 지구를 위한 에큐메니컬 회개와 실천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2040년까지 탄소재료를 실천하기 위해 WCC도 탄소 발자국 줄이기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상회의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WCC 카르스루의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지난 2013년 부산총회에 이어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제안한 내용들을 모두 채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세계교회가 함께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8.15에 들이는 세계 기도운동과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한반도 평화통일과 개발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 이 세 가지를 집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카르스루의 총회에서는 기독교 대안감리회 박동욱 목사와 한국기독교장루회 김서영 목사가 WCC 프로그램과 예산, 스탭 등을 관리하는 중앙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 이슈가 여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저도 또한 생태운동, 생태신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계속해서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의 그런 역할들을 잘 계승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중간에서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WCC 카르스루의 총회는 한국교회가 해외에서 WCC 총회에 참석한 이후 가장 많은 교인들이 참가한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국내 참가자 200여 명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50여 명이 청년인 점은 청년 에큐메니컬 리더 양성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가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주역이 돼서 또 새로운 리더십을 갖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WCC 11차 카르스루의 총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나 분쟁 지역 이슈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메시지만 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WCC 11차 카르스루의 총회의 대장정은 마무리됐습니다. WCC는 앞으로 150명의 중앙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카르스루의 총회에서 나온 세계교회의 목소리를 담아 연합과 일치의 항의를 계속하게 됩니다. 독일 카르스루에서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현재 내년 2023학년도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전국 신학교 신학과 경쟁률은 대부분 미달이었는데요. 신학과 지원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백석대학교는 복수 전공과 융합교육을 통해 전문 능력을 갖춘 사역자를 양성하며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백석대 신학과 복수 전공 내용 고속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 신학과 수업이 한창입니다. 신학과에 재학 중인 이동준 씨는 신학 전공과 함께 청소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제가 나중에 청소년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청소년학을 전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더 이해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수 전공은 본인의 전공과 더불어 한 가지 전공을 더 공부해 학위를 따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수 전공을 하는 이유는 사역지로 나가기에 앞서 자신만의 탈란트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조금은 바쁘긴 한데 대학 4년 동안 다니면서 학점은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만 성실하게 하면 충분히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조금 더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청소년학이 신학에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백석대 신학과 학생들의 복수 전공 신청 비율은 26%. 백석대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전공을 공부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신학과를 와가지고 일단 여러 방면을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복전이 좀 잘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독교 상남학을 전공하게 되었고요. 제 주변에도 거의 5명 중에 3명꼴은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석대학교 측은 많은 신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문과 신학을 접목하는 사역을 꿈꾸고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다양한 분야 곳곳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백석대의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사와 달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제 사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또 목회와 동시에 복지사역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상당수 신학교와 대학 신학과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석대학교는 복수 전공과 융합 교육으로 전문 능력을 갖춘 사역자를 양성해 사역의 폭을 더욱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앞두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최근 장기기증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생명나눔의 가치와 감동을 나누며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길 바랬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뇌사 장기기증인의 유가족들과 장기이식인, 신장기증인 등 생명나눔을 통해 또 하나의 가족이 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한 사람의 장기기증을 통해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들어낸 장기기증인들의 숭고한 결정을 돌아보며 생명나눔의 가치와 감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우리 어머니가 얼굴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를 통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하는 참 많은 의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산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기침도 전혀 나지 않고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를 기증해주신 분의 얼굴도 성함도 제가 모르지만 정말로 항상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념 행사엔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교육부스와 장기기증 역사박물관,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이 마련됐습니다. 또 청계광장 일대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우리 사회의 생명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 건강해졌고 더 삶의 의욕이 생겼고 건강해져야 할 이유가 있고 제 삶의 의미에도 더 큰 의미가 부여됐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장기기증 현황은 최근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3만 천여 명으로 지난해 등록자 수의 36%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4만 7천여 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의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자와 대기자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전환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 장기를 누가 받아서 잘 살고 있다 또 누가 나를 주워서 걸고 살고 있다 서로 부작용이 없는 걸 만들어서 교제하는 것이 장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늘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버티기로 결국 재개발 철거 보상금 500억 원을 받게 된 사랑제일교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기훈실은 법의 절차와 지역 이웃들의 상생 요구를 무시하면서 기어이 교회 측이 요구한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불법과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시기 광화문 불법 집회를 강행하는 등 수차례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이름과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을 자행해 왔다며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대신하여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오는 15일 진행되는 가운데 개신교와 천주교 등 국내 7대 종단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종교인평화회의는 어제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며 독립운동을 테러로 왜곡하고 해방 후 자유, 평등, 자유를 요구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데 주로 적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만으로도 예술표현과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한다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위협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침례교연맹 APBF가 제10차 한국대회를 마무리하며 북한 선교를 향한 협력 방안 등이 담긴 APBF 한국대회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APBF는 북한 선교의 전교회가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밝히고 북한 선교를 향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APBF는 이어 완전한 보금 전파를 위해 총체적 선교를 지향한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전쟁 난민 지원 등 당면한 사회적 책임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 고명진 총회장은 APBF 부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태풍 흰남로로 인한 포항 지역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포항 동부교회가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포항 동부교회 총회 재난봉사단은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정을 찾아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복구 작업에 손을 보탰습니다. 대구경북 홀리클럽과 대구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한 일터선교 특별집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포항 동부교회 총회 재난봉사단은 포항시 남구 대속면 제네리에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단원 20여 명은 침수 피해 가정을 방문해 가재도구 정리와 쓰레기 수거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대속면 일대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현장에 와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보니 너무나 많은 피해로 이곳에 계신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어려운 곳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경북홀릭클럽과 대구성시화운동본부의 일터선교회 부활 특별집회의 마지막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구경북홀릭클럽 이순우 회장은 특별집회를 통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대구경북홀릭클럽에서는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장선교 부활을 꿈꾸며 다섯 번의 특별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장선교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든 직장인 일터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각자 주어진 직장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일터선교회 부활은 지난달 10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다섯 주 동안 이어졌으며 매 집회마다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강사로 나서 일터선교회에 대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일터선교회 일터선교회 명절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내륙지방과 서해안 일대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CBS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